미얀마 사람들의 땀이 베인 목재소. 강 건너 사원이 있는 도심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2시간이 지나자 어김없이 배가 지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을 뿌리는 이유는 기중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는 거라고 합니다. 원목은 지파장에 운반하기 위해 기중기가 움직여야 하는데 마른 흙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중기도 원목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엎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나무들은 겉은 부드러워도 속이 쇠처럼 단단해서 운반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4, 5일간에 걸쳐 강을 건너온 나무는 아직도 물기가 촉촉한데요. 물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번호를 매깁니다.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요. 숲에서 한 출생신고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원목을 씻고 온 땜목은 강 상류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소가 할 일만 남은 셈이죠. 소들이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라는지 몸부림을 칩니다. 배를 소 등에 올려야 하는데 소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인부들이 진땀을 흘리는데요. 어렵게 소등에 배를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강 상류까지 보름 이상의 고행길을 가야 하는데요. 소 걸음이 무척 힘겨워 보였습니다. 원목 지파장 마다야는 나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티크 나무 껍질에서 나는 향인데요. 미얀마의 보석 같은 나무 티크는 껍질에 쓰임새가 많다고 합니다. 티크 나무 껍질은 주로 뗄감으로 쓰이는 목재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강하고 한켠에서 껍질 분리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4일 정도 햇볕에 말리면 쉽게 껍질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티크 나무 껍질 벗기는 작업은 주로 노인과 아이들이 하고 껍질 나르기는 여자들의 몫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분은 총 30여 명이 되는데 힘든 노동에 비해 하루 벌이는 적었습니다. 껍질 떼는 일이 더 힘든 만큼 돈을 더 받는 거죠. 신기한 건 그 엄청난 양의 나무들의 껍질 벗기는 일을 모두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물놀이는 강마을에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목재소 한켠에는 유실된 대나무들을 재활용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물에 떠있는 대나무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은 대나무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떠내려오는 나무들을 수거해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장인데요. 대나무를 아주 섬세하게 다듬어 격자무늬로 엮습니다. 우리도 대나무발, 대나무 자리를 여름에 즐겼으듯이 이곳에서도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대나무 체형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본 또 하나의 신기한 집, 티크나무 껍질로 지은 집인데요. 쉬는 시간 수박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티크향 가득한 원시림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현대화된 노동, 현대화된 현장에서의 노동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노동이 있는데 거기나 여기나 노동의 그런 의미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힘들고 또 힘든 만큼 또 그 안에 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유하는, 인간이 하는 부분들은 공유하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어디 빌딩이 가득한 숲속에 사는 도시인들을 갖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갖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면서도 커다란 숲속에 딱 들어온 느낌이에요. 어떤 커다란 숲속에 들어왔는 느낌 그런 원시적인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이 강에서 희망을 건조 올리며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은 고단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므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는 살아가는 법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지였습니다. 이 느낌 이거 있어서 희망을 behind- cetça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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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